민주당이 내일 의사일정으로 합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얼음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국민의 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향해 국회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의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힐 것입니다. 민주당은 왜 김명수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장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민주당사안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이것은 김명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입니다. 국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은 더 이상 막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촛불집회 참석을 종용하면서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포시켰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단체의 상임 대표는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현재 25살의 최 모 씨이고 이 최 씨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촛불집회를 빙자하여 중고등학생까지 불러내서 내란 선동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합니다. 집회의 자유, 시민의 언론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하지만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선전전을 펼치는 것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해 지원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이 불법적인 정권 퇴진운동에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국가전복 세력들의 선동을 시민들의 요구라며 부추기고 선동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헌법적인 탄핵 선동으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뒤덮으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중 에서 Über наличие 종류의 선동이 인수한 신약을 진행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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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